아 그래요? 어? 14일이요? 14일인데 30일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와아 야 진짜 아이디 아동틱하다 아동틱하다 뽀뽀뽀 와아 30인데 왜 근거지 30 아니에요? 맞는데? 근데 투력이 왜 이거밖에 안나오지? 병사를 많이 잃은거 같은데? 흠 흠 하지만 이야 아 패배한 전투가 좀 있고 음 그래도 그래도 전투력이 좀 낮은 편이네 어 예 그냥 근거지에 그냥 올인하셨네 음 병력근 그하고 음 이야 30 만드셨네 14일? 14일? 와 되게 빠르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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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지 30 만들 때 예 저희 서버에서 어 그때 당시에 한국 서버가 생기기 전이니까 예 제가 근거지 30 만들 때만 하더라도 예 근거지 30에 대한 기록이 제일 빠른 사람이 42일이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일 빨리 만든 사람이 42일 걸려서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0일 만에 만들었어요 예 외국인들이랑 성대성? 예 제 영상 보시면 낚시를 당하지 말자 거기 보시면 나와있어요 예 근거지 전투 뭐 이런 거 할 때 음 저희 동맹의 서버 뇌 괴수분들이 오 진짜 야 이거 대박이다 음 뽀뽀뽀 아 뽀뽀 아이디 너무 귀엽다 음 잘armed 뽀뽀 단광 orse 공격조 어 그쵸 이게 정상이죠 이정도 나오는게 정상인데 야 진짜 슬기로운 좀비생활 아 슬기로운 좀비생활 아이디 괜찮네요 슬기로운 좀비생활 그리고 14일 14일 김이시는적이네 15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국분들이 아이디를 기발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 센스가 있어 센스가 보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동맹대전 동맹대전 우리께 나와버리네 여기선 여기 또 30 30 네 또 있어요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아 아 벙커전 하시는구나 어 어 구경해야겠다 봅시다 봅시다 아 못보네 정보를 못보네 음 음 보니깐 뭐 예 황대가 없네요 예 황대가 없어 그래요 그래요 음 저기 없는거죠 저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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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으 으 아 요거 전투 조금만 구경해도 되죠 예 2분 2분 남았으니까 예 다른 분들 어때요 예 아 근데 상대가 있어야 재밌는데 초코? 아 아 초코님이 아 선노님이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예 아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빨리 만드셨어요? 아 아 아 죄송해요 제가 미리 예 미리 좀 얘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 제가 이제 허락도 안 맞고 보게 됐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예 코라디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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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이디가 너무 귀엽다 예 아 건설만 사서 3일 만에요? 3일 만에 30을 만드셨다고요? 아 아 아 자, 그거는 초코님 입장에서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3일 만에 어떻게 만들었지? 4일 만에 어떻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솔직히 이 아내를 볼 수가 없는데 아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있나? 못 볼 것 같은데? 아내를 보면 이게 뭐지?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수치가 부족한데 가능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리지널리님. 네, 쌀국수입니다. 아, 마동석님도 계십니다. 오아시스 쪽에 최대한 가까운 데다 지으셔야죠. 최대한 가까운 데. 오아시스로 이사가시면 거기서 최대한 가까운 데. 네,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허락도 안 맞고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3일 만에 만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30일 만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번드를 야, 이걸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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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전투가 없죠? 아니 3일 만에 삼식 근거지 만든 동맹하고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엄두가 안 나죠 진짜 대단하시다 지금 장비는 어때요? 죄송하지만 장비 제가 여쭤봐도 돼요? 지휘관 장비? 아무리 봐도 제가 근거지가 30인데 전투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아 보라 장비? 만용 만용? 만용이면 좀 더 나오지 않나요? 병력이 죽어서 그런가? 아 영웅을 나중에 투자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배투력이 좀 낫지.. 왜 낫지.. 그렇군요.. 와.. 와.. 음.. 지금 현재.. 선노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선노님 지금.. 지금은 투력이 낮은데 나중에 가면 엄청 세질 것 같은데 전투력이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당연히 천만원 넘죠 음.. 아.. 그렇죠.. 지금 T10이 선노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T10이.. 아.. 이거 죄송한데 이거 제가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려도 되나요? 아.. 아.. 그래요? 제가 좀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좀.. 한번.. 편집필력은 없지만.. 이야.. 대단하다.. 3일만에.. 3일만에.. 와.. 3일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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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에서 4일 정도.. 아.. 동맹.. 동맹.. 동맹 이름도 제가.. 동맹 이름이 너무 귀여워 뽀뽀뽀 맞죠? 뽀뽀뽀 뽀뽀.. 뽀뽀뽀.. 뽀뽀.. 뽀뽀뽀.. 뽀뽀뽀.. 뽀뽀.. 뽀뽀뽀에.. 네.. 선노님.. 뽀뽀뽀.. 뽀뽀뽀 마동석.. 이 실험으로 초대해 드릴게요. 오레지날리. 아까 봤는데 마동석. 어디 갔지? 아까 봤는데? 여기 있다. 어디 갔지? 뽀뽀뽀와 마동석. 콜라보레이션. 아주 좋아요. 제가 제목을 뽀뽀뽀와 마동석 콜라보레이션. 멋지네요. 뽀뽀뽀와 마동석. 하세요. 바람돌이님. 아 그래요? 아 놀랬다. 놀랬어. 3, 4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아마 최고 빨리 만드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빨리 만드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왜 우리 시작하면 되나요? 네. 포카린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저수지 코인이요? 아니 코인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들 게임 즐겁게 하시구요 저희 채널에도 한 번씩 방송할 때 한 번씩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OTL 와 OTL 뽁뽁뽁 멋지네요 자 OTL 동무인 여러분 감사하구요